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극률과 평강이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결단하고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사람에게 있어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텐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시간관계상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아마도 궁극적으로는 생명에 관련된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명은 사람의 모든 것을 결정할 정도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육체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생명은 곧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때 생명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 이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그냥 덮어두었다가 언젠가 때가 되면 점검해 보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태도로 반응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시간과 공간에 매여있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뿐인 생명이 언제 꺼트려질지 언제 끝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일 어리석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좀 이런 말들 많이 듣잖아요 교회 가자고 하면 죽기 직전에 믿겠다 사실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거든요 언제 끝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중요한 내용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지 무엇이 우리를 진정 구원으로 인도하는지에 대해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지 신자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돌이켜서 좁은 문, 좁은 길이지만 생명의 길인 그 길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7장 우리가 방금 읽은 13절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사실 성경 원문의 순서로 보자면 좁은 문이라는 단어 대신에 들어가라 라는 명령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들어가라 라는 말에는 필연적으로 들어갈 곳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들어가라는 말은 들어갈 곳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인데 그렇다면 주님은 어디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걸까요? 이것도 역시 성경 원문의 순서로 보자면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가라는 명령 다음에 좁은 문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방금 읽은 개혁 개정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순서지만 성경 원문은 일단 들어가라고 명령한 후에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의미가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일까요?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을 다시 보시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여기서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 두 글자로 줄이면 영생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문은 생명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일부러 명령문을 쓰셨거든요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은 들어가 달라고 그냥 부탁하고 청유하고 권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문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나 문제가 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쉬운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은 문으로 이어진다는 것 그러니까 영생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쉬웠으면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겠죠 쉽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3절 다시 보시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하시고서 이제 넓은 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주님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합니까 적다고 합니까? 많다고 얘기합니다 왜 많습니까? 그 길이 넓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 넓다라는 단어에는 넓다는 의미도 있지만 굉장히 광대하다 광활하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넓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좁아 보이는 길보다는 넓어 보이는 소위 편해 보이는 그 길을 선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넓은 문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도 이 멸망에 해당하는 단어도 굉장히 안 좋은 뜻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파괴, 파멸, 허비, 낭비, 소멸, 상실 부정적인 모든 뜻이 담긴 단어가 이 파멸에 해당하는 단어거든요 단순히 육체의 파멸 정도가 아니라 지옥과 같은 영원한 파멸로 돌입하는 단계를 의미하는 단어가 이 멸망이라는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대조가 되는 거죠 좁은 문은 좁지만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 인도를 하지만 넓은 문은 영원한 파멸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잘하는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좁은 문과 넓은 문 어디로 들어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진적으로 믿고 따르기를 원한다면 누구나 좁은 문으로 가야 된다는 걸 알고 가기를 원하고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반복해서 말씀했듯이 좁은 문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14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많다고 합니까? 적다고 합니까? 적음이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자가 안타깝기도 많은 것이 아니라 적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도 이 협착하다라는 단어에는 압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란을 당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저처럼 큰 사람이 좁아서 들어가기 불편한 분 압박과 고난이 있는 그 길을 사실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불편하잖아요 꽉 끼고 압박이 있는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좁은 문 협착한 길을 사람들이 찾지 않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다라는 이 말씀을 이 정도 의미가 아니라 산상수훈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 산상수훈 전체 맥락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 그러면 좀 더 명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산상수훈은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5장과 6장, 7장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산 위에서의 가르침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어려운 말씀으로 가득한 게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에 가장 먼저 뭐가 등장을 합니까? 8가지 복, 8복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말이 좋아 복이지 복이 아니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하는 것,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이게 어떻게 복이 될 수가 있습니까? 산상수훈의 가장 중심에 등장하는 6장의 내용을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요즘처럼 경기가 어렵고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고 내가 경영하는 사업장과 내가 다니는 직장과 가정의 위기가 찾아와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죠 이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는 그 방향성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가치관은 완전히 그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생각하는 복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복의 기준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 내가 바라보는 것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있는 것이 당연하고 그거에 대해서 염려하고 불평하고 불안해하는 게 지극히 자연스럽고 그 불평과 불만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메꾸기 위해 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기준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좁은 겁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자들은 절대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 땅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좁은 거죠, 협착한 거죠, 가고 싶지가 않은 거죠 불편함이 찾아오고 부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기준을 따라 순종하는 길은 좁고 협착해서 들어가기 어려워서 아무도 찾지 않는 길과도 같지만 어디로 인도한다고 합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들어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무리 좁고 힘들다고 해서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과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 가치관과 정면으로 반대되고 충돌된다고 해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때문에 들어가기 위해 힘써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이 귀하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지금까지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우리가 관점을 바꿔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게 부담되는 말씀이잖아요, 좁은 길로 가라는 게 그렇다면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는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부담과 어려움만 주는 것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삶이 언제나 팍팍하고 찌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오해를 좀 한번 풀어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산상수은 전체 맥락에서 이 말씀을 살펴봐야 되는데 산상수은의 말씀이 누구를 대상으로 한 말씀이었는지를 살펴보면 좀 더 명확해집니다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왔다고 합니까?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입을 열어 제자들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이때 누가 나왔다고 합니까? 제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물론 이 제자들이 단순히 예수님의 열두 제자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예수님의 어떠한 기적이나 보면서 떡이나 먹으려고 자기의 이득만을 취하려고 모여든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진실로 진정으로 따르고자 원했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 자신의 삶을 열두 제자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진지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했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하신 게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 오늘 본문이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맥락에서 보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은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 넓은 길로만 파멸을 향해서만 가고자 했던 가짜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고자 했던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들을 위한 게 아니라 진짜들을 위해서 하신 주님의 명령이고 건면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다는 사실은 오히려 예수님만을 따라가고자 했던 제자들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위로와 소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차서 신앙과 믿음과 말씀과 사역조차도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입신양명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그 거짓된 자들 위선된 자들을 걸러내주는 필터 역할을 좁은 문으로 가라는 말씀이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칼빈이 자신의 주석에서 이렇게 주석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좁은 문 협착한 길로 가는 것이 오히려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한 자들로부터 구별되고 보호와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짜들에게만 그렇게 보이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가짜들을 걸러내주는 필터 역할을 하는 주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위한 것이고 생명을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하시는 주님만을 따라가고자 했던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또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이 여전히 내 삶에서 예수를 따르고자 하지만 여전히 그 말씀이 내 삶에 부담이 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부담이 된다는 것이고 동시에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에만 여전히 내 마음과 내 생각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가정을 돌봐야 하고 생업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늘 문제는 뭐예요? 이 땅에서의 삶에만 갇혀버리고 거기에만 우리의 시선이 머문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일 때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는 일 사실 그게 뭐가 악합니까?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하지만 거기에만 몰두해 버리다 보니까 영원한 삶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쩌면 그분은 지금 생명으로 가는 좁은 길보다는 멸망을 향해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교회 안에 내가 지금 들어와 있다고 해도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직분이 있고 교회를 다닌 세월이 길어진다고 해도 심지어는 저처럼 목해자라는 직분과 타이틀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결코 보장해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를 절대로 속이시면 안 됩니다 목해자여도 넓은 문으로 멸망인 문으로 갈 수 있는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넓은 문, 넓은기는 멸망, 파멸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괜찮아 보이겠죠 하지만 그 끝에는 멸망 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 끝없는 자기중심성으로 가득 찬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받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생명하로 인도하는 이분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부담이 되는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아멘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이 말씀을 왜 계속 전하는 걸까요? 점검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스가 폭발한 다음에 가스 점검하면 이미 늦습니다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잖아요 뭔가 나라에 사고가 발생하고 일이 터져야만 그제서야 매뉴얼이 가동되고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워합니까? 하물며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 달린 문제라면 그것을 한번 놓쳐버리면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끊임없이 점검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순종하고 있다면 기쁨으로 정말 순종하고 있는지를 그리스도를 진정 사랑하는 마음과 목적성과 방향성을 가지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매 순간 우리가 끊임없이 돌아보고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약성경 고린도우서 13장 5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잔이라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점검을 안 하려고 합니다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서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는 일을 포기합니다 왜요? 부담이 된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으로 더 이상 내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복음 앞에 내 자신을 더 이상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끝없는 자기 연민으로만 가득 차버려서 끝없는 위로와 공감과 위로만을 해주기를 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죄를 고발하고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들도 뭘 부담스러워해요? 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해요 하나님은 물론 사랑하시죠 근데 그 사랑이 그냥 주어졌습니까? 우리의 어떠함으로 주어진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냥 우리가 잘나서 사랑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의 처참한 고난을 통해서 순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왜 그것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요 근데 그걸 더 이상 설교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런 것들은 어쩌면 성도뿐만 아니라 목회자들까지도 넓은 문으로 자기 자신을 파멸로 내던지는 것과 같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건면합니다 우리의 자신을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좁은 길로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과 다른 대안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다른 길과 방법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좀 더 널찍한 길 다른 길을 걷지 않으셨고 오직 십자가의 길뿐이었습니다 그 길은 굉장히 좁고 협착해서 우리 주님도 겟세만에서 기도하셨잖아요 이게 지나가기를 바라진다고 하실 정도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길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길을 기꺼이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주님이 걸으신 생명의 길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길을 함께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좁은 길을 걷는 건 언제나 그렇듯 누가 그럽니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다고 도대체 누가 계속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갈 수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할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끊임없이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당신이 이루시지도 못한 걸 우리 보고 이루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선하신 주님은 먼저 그 길을 가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 길을 가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너무나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결론입니다 좁은 문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 여겨지는 게 사실이지만 그 좁은 문 끝에서 기다리시는 주님께서는 그 좁은 길을 걸어오는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마도 너무나도 신실하고 좋으신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걸어오는 것을 보며 애타게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자비로우신 주님은 우리가 그 힘겨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오는 것을 그냥 두 손 들고서 빨리 와라 열심히 와라 그냥 그 정도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 시간을 뚫고 들어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생명의 문, 생명의 길을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힘을 우리에게 주셨고 지금도 주고 계시며 앞으로도 지속하여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가 가지 못할 그 좁은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 넓은 멸망의 길로 가지 않기를 바라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길로 우리가 가기를 원하시는 너무나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이 구원의 길에서 제외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좁지만 협착하지만 쉽지 않지만 주님이 먼저 가셨고 그 길이 우리를 파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복음의 길이기에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걸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찬양하고 clamation is a good news